저희집 염소들입니다. 이 염소들이 이 울타리 밖에 연잎이 너무 맛있는지 호시탕탕 연잎을 노리고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연밭은 이미 점령하여 풀밖에 남아있지 않고 선명한 느낌입니다. 그런데 이 염소들이 이 울타리를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넘어가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. 염소들이 지금 이 연밭을 노리려고 울타리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뛰어넘을까요? 저 녀석들 정말 큰일입니다. 이 위험한 울타리 제지대를 어떻게 올라갔지? 비서 dev 아, 내려오긴 했는데 이 우타리를 더 높이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안 돼! 아, 높이빛이 선수가 있습니다. 이런 곳이. 한 마리는 기어이 넘어가서 곧 연입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아, 어떡하니.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.